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볼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제품입니다. 사실 6월 13일부터 해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출시가 돼서 제가 어렵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공수를 해왔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재고가 없어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구입하지 못했고 대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로즈골드 색상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와 12.9인치 리뉴얼된 버전부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패드의 패키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색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경 박스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배경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박스 포장으로 패키징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 외에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이패드 프로라는 로고와 이 제품의 색상을 나타내는 색깔로 이렇게 패드 프로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이파이 256기가 버전으로 구입을 했고요. 일본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뭐 그 외에 박스적인 부분은 별로 변경된 게 없어요. 대신에 10.5인치 버전이 이번에 베젤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그 얇아진 베젤을 좀 나타내듯이 전면에 실제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의 크기에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크기와 동일하고 오른쪽과 왼쪽의 사이드 베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베젤이 얇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뒷편 영상으로 가시면 9.7인치 프로 패드와 비교 영상도 있으니까요. 뭐 그때 가서 좀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나 애플의 아이폰 같은 제가 애플 제품을 개봉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칼로 바닥면에 내기통이만 자르게 됩니다. 사실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폰과 다르게 아직도 비닐 포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벗기게 되면 이렇게 다시 포장 못하도록 이런 비닐 포장 말고 원터치 개봉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는 그대로네요. 자 이렇게 포장을 뜯게 되면 겉면에 박스를 유지한 상태로 개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죠. 네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제품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뭐 어쨌든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제품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라인이기 때문에 뭐 좀 특이할까 했는데 결국엔 제품 빼고는 패키징은 안쪽은 기존의 애플 패키징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충전기가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0.5부터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전기는 고속 충전이 되지 않는 12W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뭐 이런거 해줄 애플이 아니긴 하죠. 뭐 그리고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고 설명서가 들어있는 설명서 박스가 또 들어있습니다. 뭐 사실 요거 내용물들은 중요한게 아니니까 한번 본체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로즈골드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는 뒷면을 보시면 요렇게 카메라가 더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두께가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보다는 얇아졌다는 뜻이죠. 실제로 약 1mm 정도 두께가 가늘어지긴 했습니다. 뭐 기존의 아이패드 9.7인치 5세대 버전이나 다른 제품들을 개봉할 때 액정에 제 얼굴이 비추는거가 많은데 이번에도 혹시 비추게 된다면 잘 저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위쪽으로는 페이스타임 혹은 전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면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터치 아이디가 제공되는 지문인식 센서와 홈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조절키와 굉장히 튀어나와 있는 카메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이 위쪽에는 마이크죠. 촬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역시나 아름다운 애플 로고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밑으로는 아이패드라고 쓰여져 있고요. 자 이 오른쪽에는 스마트 커넥터 이제 키보드나 여러가지 작동을 하기 위한 스마트 커넥터 부분이 오른쪽 이 하단에 여기에 똑같이 아이패드 프로 12.9와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래쪽은 다들 아시다시피 스피커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럼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모두 전원을 넣으면 부팅 화면과 그리고 뜨는 설정 화면이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개봉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헬로우 그리고 올라 라는 문트와 함께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세팅은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의 첫인상은 굉장히 오른쪽과 왼쪽에 베젤이 얇아졌기 때문에 좀 더 심미적으로 이뻐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날카롭고 슬림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9.7인치 프로와 9.7인치 아이패드 5세대를 제가 다 개봉기도 찍어보고 사용도 해봤지만 9.7인치에 있는 이 좌우 베젤에 비해서 굉장히 얇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9.7인치 5세대 아이패드와 다르게 이번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에서는 당연히 프로이기 때문에 애플펜슬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존에 쓰던 아이패드 9.7인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행히도 아이패드 9.7인치 제품도 제가 로즈골드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비교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외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이 아이패드 9.7인치 로즈골드 색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로즈골드 색상이죠. 그래서 전면 화면도 모두 베젤 부분도 흰색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역시나 좌우 베젤이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까이서 보시면 좌우 베젤 그리고 상단 하단 베젤도 조금씩 10.5인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홈 버튼이나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좌측에 있는 여러가지 부분들은 크게 변경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좌우 베젤이 얇아진 것 때문에 흰색 베젤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스스로 위안을 해보면서 굉장히 구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개봉기였습니다. 물론 애플에서 출시된 제품들은 대부분 개봉하고 하루 이틀은 굉장히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아직 애플뽕이 빠지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 뭐 기존에 9.7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면서 조금 액정이 작다 근데 12.9는 조금 너무 컸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패드 10.5인치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군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9.7인치와 10.5인치의 외관 그리고 액정의 실제 크기 등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